아 아 아침에 나갈때는 밝은 대낮였으나 들어올 때는 둥근 다리 동실 떴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기 어디야 저기가 귀내미 꼴 인가 귀내미 꼴 귀내미 꼴의 전술 귀내미 이슬매해 여기는 태백시입니다 아이고 도디어 태백시에 왔구나 태백시 여기가 어디야 화삼이 화삼이 맞나 화삼이 상삼이 화삼이 이슬삼이가 뭐예요 사미 벤골이라는 뜻인가 사미 그러면은 화삼이 상삼이 화삼이 종삼이 이슬삼 이슬삼 이슬삼이 이슬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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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흘러내려 구리 구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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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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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